자 먼저 사전에 집계된 음원 및 시청자 선호도 점수고요 다음은 방송 점수 및 사전 투표 점수입니다 자 여기에 생방송 중 실시된 앱 투표 점수를 합친 결과 3월 대체 주 1위의 주인공 누굽니까? 영탁씨 축하합니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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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자 먼저 1위 기념 트로피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말 축하를 드리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팬 여러분들께 소감 한마디 들려주셔야죠 아 네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저희 트로트 가수들에게 힘이 되는 이 감사한 무대 더 트로트 쇼에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전하는 바이고요 또 이렇게 멋지 상 받을 수 있게 해준 우리 영탁이 딱이야 네 사람들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계속 좋은 음악 전해드리는 영탁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뭐 흥이 넘치는 분이라서 앞으로 트로트에도 많은 신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탁씨 1위 축하드리고요 영탁씨의 앵콜곡 청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월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편안한 월요일 밤 9시 뉴스 마칩니다 해이 천공 먹으러 갈래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완도 앞바다로 나랑 같이 가볼래 슬쩍 기대도 돼 내 발을 어깨 위에 들고 저 푸른 달아 지금 떠나볼래 어느새 바랏바람 시원하게 불어오잖아 아 좋아 걱정은 와 오늘은 내가 책임진다 진짜야 너에게 좋은 것만 주고 또 나갈까 전공 먹으러 갈래 할 일은 내일로 담으고 이 기분 따라